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치와 파월의 입장이 약간의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시장은 연말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것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연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파월의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MC에서도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걸 밝힐 수 있을 것이다는 우려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간밤에 미증시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파월의 의장이 비둘기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의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미국의 임금 상승률 둔화 여부인 것 같아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 서비스 물가가 좀 안정이 됩니다. 선행 지표가 이제 임금 상승률 둔화하기 때문에 이 둔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물론 작년 말 대비해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기는 해요. 다만 최근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또 미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월마트가 최저 시급을 16%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임금 인상률 둔화를 조금 위축시키는 둔화에 대한 강도를 낮추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피버 기대감이 좀 멀어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월 달에 지수가 강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추경호 부총리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1분기에 국내 GDP 플러스 발전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1월 달에 1차적으로 반응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국내 증시가 박스건 상단까지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코스피의 2500에서 2600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1월 랠리가 2500 근처에서 꺾였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좀 가파르게 반등을 했지만 디램 가격의 현물 하락폭이 꺾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지만 업황 개선이 아직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크게 반등하기도 좀 쉽지 않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기 어렵다면 지수도 치고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5월부터 이제 패드가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은데 근데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은 건 너무나 사실이고 주당 순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꺾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2월 달에도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볼 거면 1월 달에 증시가 왜 올랐는지 요거를 봐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였죠. 그래서 1월 달에 외국인이 6조 원 이상 샀습니다. 1월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마 거의 없었을 거고 저도 이렇게 많이 살 줄 몰랐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산 이유를 뒤늦게 이제 되짚어 한번 보면 우선 작년에 코스피 수 활약률이 25% 달러 가치 환산했을 때 G20 국가 중에 제일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꺾였죠. 달러가 꺾였다는 건 원화가치 강세를 말하고 이것은 외국인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시장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1월 달에 외국인은 주가 상승 차익도 누리고 환차익도 누렸어요. 두 가지의 엄청난 차익을 누렸는데 그럼 지금의 원화 강세 속도가 2월 달에도 이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가파르게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각도로 더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인이 국내 시 주식을 1월처럼 사기도 어렵고 결국 주가가 단기 반등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도 생겼다는 거죠. 외국인의 매수세는 분명히 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기반한 매매를 합니다. 코스피의 4분기 실적 컨서스가 한 달 전 대비해서 6% 하향 주정이 됐어요.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대부분의 수출주, 자동차주를 빼고는 안 좋은 실적을 냈죠.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역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IT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요즘에 약간 증가했어요. 삼성전자나 SK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반등하면서 대차장고는 좀 줄었는데 공매도는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연속된다고 한다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니까 공매도 추이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수만 놓고 봐도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 12배입니다. 10년 역사적 평균이 한 10.8배 정도 되니까 수익 관점으로 봐도 지금이 싸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고요. PBR로 봐도 1배 정도. 이게 이제 역사적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니까 역시 자산 가치로 봐도 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만약에 밸류가 살짝 올라온 상황이라면 대형주는 지금 더덕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개별주 1월보다는 당연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2월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를 보시는 게 좀 날 것 같아요. 대형주는 결국 삼성현자가 좀 치고 가줘야 코스피도 분위기가 호전되고 대형주도 우상향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삼성현자가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한번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달에 외국인이 산 게 대부분 대형주였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이런 수급들이 중소형주로 조금 더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2월 달에 트레이딩하기에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요. 또 성장주 순환매장생은 어쨌든 지속될 것 같긴 해요. 지수가 단기 랠리에 따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긴축 완화 기대감 자체는 상반기에 유지된다. 그렇다면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지도 않겠죠. 3에서 5% 정도의 조정 이후에 조금 지루한 횡보라든지 여기서 단기 반등이라든지 이 정도의 제한적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이제 가치주로 옮겨간다?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성장주 내에서 계속 힌트를 찾으셔야 되고 요즘에 챗GPT라든지 로봇 AI 엄청 강했잖아요. 앞으로도 이게 강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냥 부담스러운 정도도 아니에요. 어제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비중축소로 대응을 하시되 지금 살 수 있는 성장 섹터는 뭐냐? 저는 5G라고 봅니다. 지금 성장주 중에서 안 올라가는 게 별로 없는데요. 5G주가 제일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닷건에서 수급 전환은 됩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4차 산업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건데 4차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5G입니다. 요즘에 삼성 환자에서 5G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니까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장주인 KMW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이 솔루션, 광트랜시버 업체죠.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수급도 좋으니까 이런 두 가지 기업 정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KCGI가 모스트 임플란트 샀다가 또 데티스트의 경험권 인수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고 또 SM 같은 경우 얼라인 파트너스의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수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관계 없이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의 액션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주권 강화에도 역시나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엄청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일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색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원래 배당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외국인의 배당주 펀드가 한국의 배당주 담기를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거든요. 연말이 지나도 모릅니다. 3월달 정도 돼야 얼마 준다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 줄지 모르고 많이 주겠지 하고 예상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만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시가 먼저 됩니다. 배당을 어느 정도 준다고 하고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선진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건 배당주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국민연금도 스튜어십 코드를 강화를 합니다. 연기금이라든지 운용사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민연금의 수급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이 130조 규모입니다. 요즘에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국민연금이 요즘에 경영권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요즘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국민연금 고갈된다. 그렇죠. 90년대생부터는 이제 못 받는다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러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요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9% 정도인 요율을 15%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발발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가장 빠르게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의 행보를 좀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투자자의 지분투자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단순투자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올라가면 차이시연을 하고 배당받고 요건데 여기서 이제 일반투자로 많이 넘어갑니다. 일반투자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수산정, 배당 확대, 임원 해임 이런 부분들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상향한 기업을 보면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SK케미칼 이런 기업에 대해서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올렸어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수익가치라든지 자산가치 대비 확실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 목적을 올린 기업들의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주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엄청난 투자 전략이네요. 이어서 이번 달에 살펴볼 경제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금리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이슈도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1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한국시간 3일 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변동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연준의 피벅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지표는 약간 둔화되는 게 시장에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의 갤럭시 언팩 2023이 개최가 됩니다. 한국시장으로 2일 새벽 3시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고 갤럭시 S23이 공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기존에 1억 화소에서 2억 화소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역시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카메라 관련주로 분류되는 MCNX라든지 파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팩과 함께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월 한국은행 금통이도 예정돼 있습니다. 23일 금통이가 개최되는데 지난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올리면서 동결에 대한 소수 의견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 한국도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통이에 대한 결과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